다음은 위험법률에 근거한 집행력입니다. 집행력은 시험에 나오면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압류처분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위험법률에 근거해서 일정한 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처분에 근거해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위험법률에 근거해서 조세 부가처분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체납됩니다. 납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제징수를 할 때 압류처분을 하는데 결국 이 압류처분은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이잖아요. 그러면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항상 결론부터 알아야 돼요.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을 인정할 것이냐. 견해다툼은 있지만 전합 판결에 견해다툼은 있지만 당연 무의로 본다.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이 문제되고 취소가 됩니다. 이 소사유인데 이때 집행력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 무의로 본다면 집행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부정서를 취했다는 얘기겠죠. 이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